안녕하세요 의성농원입니다. 의성농원 비가림 하우스를 3동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사실 마무리는 어제 마무리 그러니까 3일만에 이거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길이는 41m 가로는 8m 이렇게 비가림 하우스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첫번째 우리 물통을 사실 바꾸려고 하다가 기존에 제가 중고로 사놨던게 있어 가지고 그대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첫번째 칸에 저기에 모타 2마력 자리를 설치했습니다. 좀 예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를 좀 더 길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바닥으로 지금 여기에 이쪽으로는 트럭타가 왕래 하지 않으니까는 저 반대쪽 저 반대쪽으로 트럭타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요 부분을 요 문짝 사이에는 제가 그래도 땅속으로 좀 넣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뭐 가지를 하든지 고추를 하든지 수확한 것은 바로 뒤에 창고로 작업을 하든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왕래하면 자꾸 이게 또 걸림이 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새들 쪽으로 점적 호수가 쭉 절로 이제 깔릴 건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것도 감안하더라도 약간 밑으로 하고 점적 호수는 위로 올리면 되니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처음에 우리가 그 이 하우스 안에 무슨 작물을 할 것이냐 당연히 고추농사 비가림 하우스 이긴 하지만은 이게 그래도 점적 호수 이 새들 특히 점적 호수 구멍을 몇 개를 낼 것이냐 이 부분이 약간 그 생각을 좀 해 놓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 약간 두 가지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고추만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혹시나 가지도 한다는 그런 계획 하려 가지고 구멍으로 따지면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여덟 개를 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점적이 들어가더라도 좌우에 점적 호수를 넣어 가지고 골고루 물어 줄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을 해서 네 줄 이렇게 해 가지고 여덟 줄 이게 이제 보통 가지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고추는 고추대로 또 내가 맞추어서 하면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구멍을 여덟 개를 해 가지고 좌우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두 개 저기 두 개 이게 이제 자 이게 길이가 이게 8m 인데 거기에 맞추어 놨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이제 개폐기는 당연히 여기 뭐 전기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갖추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유관이 땅에 묻어 있는데 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약간 좀 유관을 좀 깨 가지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동과 동 사이는 1.5m를 이렇게 뒀습니다. 여기에 물이 흐르고 잘 흐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전에 그 파이프는 저기 하우스 동마다 바로 30mm 같더라고요. 내경 30mm 같은데 그걸 해 가지고 전선하고 같이 쭉 저렇게 연결 지어 놓은 것 같아요. 다 연결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마침 저는 뭐 우리 농사용 전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전기선은 일로 뽑아 가지고 특히 요게 뭐냐면은 요게 그냥 설명드려내고 요게 센서인데 비올 때라든가 그 센서가 맞을 거에요. 요 센서. 요 센서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래되면은 요거에 맞추어서 개폐기를 자동 내가 설정을 했을 때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비 온다는 건 틀림없이 개폐기를 닫아 줘야 되겠죠. 온도도 다운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센서기가 요 바깥에 하나 설치된 겁니다. 속에 전선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요 하우스에 전선이 위로 이렇게 하나 따고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이 창고 요 하우스 안에는 판넬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판넬이 하나 기본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음.. 어제 한번 설명드렸는데 대충 다시 한번 보면은 요거는 뭐 그냥 시간 내가 설정해서 시간이고 온도 설정 온도계 현재 이 창고 안에 온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수동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열림 닫힘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 돼 있고 고온이 여름에 특히 고온이 되었을 때 운전을 시켜놓으면은 자동으로 몇도가 되면 열리고 몇도가 되면 닫히고 이렇게 또 비올 때도 운전을 또 설정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닫히게 특히 운전 고온에서는 자동으로 열리게 하우스 안에 너무 뜨거우면 작물이 그런 수준이 없었을 때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온도 설정을 해 놓으면은 특히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게 1, 2, 3, 4, 5, 6, 8번 까지 있지만은 여기 개폐기가 저쪽 왼쪽에 한 개 여기 두 개 이게 이제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세동이기 때문에 예, 6번 까지만 설정되어 있고 7번, 8번은 쓰지 않고 있고 요게 이제 올려줌으로써 전원이 들어간 상태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이아전에 바깥에 센서 비가 왔을 때 운전을 했을 때는 모든 게 자동이나 닫힘이나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야 돼 다 돼 있어야 된다는 거 동시에 그래야 비올 때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설정하는 스위치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실제는 사용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떤 것을 시원하게 설명하긴 그렇고 요런 판넬이 하나 따라 온다는 거 예, 그리고 요기에 천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끔씩 요 속에 뭐 설정해 볼까 예, 뭐 내부는 뭐 이렇게 판넬 작업이 돼 있습니다. 마그네트라 딜레이 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가지 트랜스도 있고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 감지기는 저저게 보입니까? 저 하우스 여기 있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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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안 보이구나. 여기 너무 흰색. 여기 감지기가 실내 온도 온도가 이제 너무 높았을 때 감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문이 개피해기가 열리고 닫히고를 설정할 수 있고 약간 유래 위에 달려 있고 온도 차가 밑에는 개피기를 열면 아무런 바람이라도 들어오면 좀 시원함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한 3도 설정을 해 놨는데 이 하우스 안에서도 위 천장과 또 바닥 차이가 3도는 날 수 있다는 거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장에 또 달아나요 사람인데도 걸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요런 센서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우스 위에 뭐 해 놓으니까 좀 깔끔하고 역시 전문가들이 해 놓으니까 좋긴 좋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는 이 밭에는 걸음을 참 많이 넣었는데 이 하우스 파이프를 꽂기 위해서 처음에 영상을 보면은 꽂기 위해서 밑에 파이프를 지금 하나씩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밑에 또 파이프가 전부 땅속에 쭉 다 해 가지고 또 클립으로 다 파이프마다 다 연결 해 가지고 잡아주고 턱을 덮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튼튼한 것 같아요. 이러면은 32mm 파이프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웬만한 태풍에게 날아갈 일이 있을까 하여튼 좀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지금 이런 거는 업을 하시는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안 해 봤는데 여기다 머구장을 치는 거 옆에 머구장을 좀 쳐 놨으면 벌레라든가 이렇게 날파리가 일로 잘 큰 거 어느 정도 큰 거는 못 들어올긴데 거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도 하려고 하면은 또 먼저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야기 이게 문을 개펴기를 해 보면은 여름에 모기라든가 이런 게 또 들어오면은 작물에 또 벌레들 해충 피해가 또 있지 않을까 당연히 비가 오면은 비를 막을 수 있으니까 탄저는 안 걸리겠죠 탄저는 웬만하면은 탄저도 보조약으로 해 많이 사놨는데 어찌 됐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쳐 줘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탄저병은 별로 없어도 어 이런 해충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방제를 또 진딧물에는 방제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의성농농 같으면은 이 하우스 안에는 심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 하우스 저 뒤쪽에 바깥쪽에 예 고추가 또 생기고 노지에 쉽게 말라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약을 또 제대로 어 좀 더 구체적으로 저조화 되는 것 같아요 음 어찌됐든 오늘은 이 하우스 3일 만에 다 완성을 했고 오늘 비가 이렇게 제법 오다가 안 오다 오다 안 오다가 이렇게 어찌됐든 좀 제법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마무리는 잘 한 것 같고 비가 오면은 문제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비누루가 땅에 흙에 젖으면 안 된다 요런 개념으로 올린 비누를 위에 올릴 때 흙에 약간 묻은 비누루가 지붕 올라가면은 좀 안 좋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작업에 불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비오는 날이라든가 이러면은 좀 쉬었다가 원래 포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 마침 바람은 살짝 불고 있었지만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는 오늘은 요정도만 하고 다음에 이 설치 비용에 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